기업의 자산이 하나로 연결되는 IoT 시대.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분석해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정보 또한 안전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과연 기업 자산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업 환경에 맞는 최적의 엔터프라이즈 IoT 솔루션을 원하는 당신에게 삼성 STS 브라이틱스 IoT를 소개합니다. 브라이틱스 IoT는 글로벌 IoT 표준 기술 적용으로 비표준 디바이스도 쉽고 빠르게 연결하고 엣지 컴퓨팅 기술을 통해 기존 설비와 IoT 플랫폼 연동을 지원합니다. 나아가 1차적인 데이터 처리로 데이터 처리 효율을 높여줍니다.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처리도 문제없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커넥터와 데이터 변환 기술로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병합해서 고급 데이터 분석을 위한 사전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이틱스 AI와 연계한 머신러닝 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자산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은 보안에 대한 걱정 없이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등 전 연결 구간에 삼성 STS만의 독자적인 화이트박스 암호 기술을 적용해 강력한 데이터 보안 환경을 제공합니다. 삼성 STS 브라이틱스 IoT는 정밀한 위치 측이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예측 서비스로 건설 자재, 장비 및 환경 관련 단말의 원격 관리로 스마트 빌딩의 통합 관리 서비스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자산의 연결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삼성 STS 브라이틱스 IoT입니다.